안녕하세요. 모닝올라 시간입니다. 개별주 투자하신 투자자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ETF로 대표되는 인덱스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김성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모닝올라 첫 출연이시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작년에 출간을 했고요.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한데 요새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지금 주식해도 됩니까? 이런 걸 텐데 맞습니까? 질문을 살짝 바꾸면 정답이고 주식해도 됩니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마크가 있고요. 투자해도 됩니까?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깔린 게 우리가 시장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연연 중에 좀 깔려있는 사실은 질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으로 접근하면 틀리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예측으로 접근했다가 많이 손실을 보는데 그래서 예측이랑 예상이랑 좀 다르거든요. 예측은 이런 거예요. 내년 3월에 올 3월에 어떤 주식의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야. 이런 게 예측이라면 예상은 좀 더 장기적이고 확률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지를 연구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동경에 향후 30년 안에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저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 7에서 10%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거는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예상의 범주이고 그래서 틀리기가 좀 어렵죠.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작년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도 하락하고 시장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슷한데 싸냐 비싸냐를 보면 그 정도는 다 느끼실 거예요. 싸긴 싸. 싸긴 싼데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언제 올라가? 내가 저점을 잡고 싶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적당한 수준, 예를 들어서 무릎 아래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까 봐 두려운 거죠. 최근성 편향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들어가면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투자를 해도 되냐라고 하면 그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더 싸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싼 구간이다.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싼 구간이면 어쨌든 투자하기는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 S&P 같은 경우가 2000년, 2001년, 2001년 연속 내리 하락했어요. 3년을. 이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싸긴 싼데 더 빠질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어려운 거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를 접근해요. 그래서 자산 배분으로 투자를 접근했을 때는 이 손실 기간 자체가 길지 않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자산 배분도 많이 빠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자산 배분 상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할 때 들어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자산 배분 자체 안에 여러 가지 자산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설사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다른 자산들이 상승해주면서 포트폴리오 자체에 우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렴하고 또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개별 종목 투자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한 해가 지난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산 배분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유망한 섹터가 있어요. 거기서 개별 종목을 고르려면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떤 자산 배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있을 것 같은데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섹터를 보통 많이 찾으시고 어떤 산업군이 유명하냐 이런 걸 많이 보실 때는 주로 주식 베이스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식만 하면 좀 어려운 이유가 작년처럼 시장 자체가 빠지면 어떤 섹터든지 다 같이 빠지거든요. 특히 섹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작년 초에 유행했던 게 태조 이방원이라고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원자력 이런 다섯 가지 섹터 혹은 테마가 유망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1년 지났으니까 성과를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물론 마이너스 수준은 다 다르지만 시장에 빠지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오는 테마가 올해 좋은 섹터들이 에로베우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중함, 항공인데 이 네 가지 중에 로봇을 빼면 전년도랑 동일해요. 동일한 섹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섹터에 접근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섹터에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섹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오를 건지 이런 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섹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거꾸로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섹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럼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가? 그러면 시장에 먼저 발을 담그고 경험을 한 다음에 섹터를 공부해서 확신이 들면 안으로 이렇게 바텀을 내려가는 방식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 섹터에 있는 종목까지 접근하기 전에 관련 섹터에 있는 ETF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나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있어요. 타이거라든지 코덱스 이런 브랜드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런 신재생 에너지 ETF를 가지고 그쪽 섹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섹터까지는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시장 전체를 사는 ETF를 살 수가 있거든요. 타이거 200, 코덱스 200 같은 걸 ETF를 사시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그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ETF들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S&P 500 ETF들을 가지고 계시면 미국 주식의 움직임에 나도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ETF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덱스 펀드를 일반 사람들이 하기 좋은 투자로 워렌법시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냥 추천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내기를 했어요. 보니까 흥미로운 얘기던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공식적으로 이런 투자계 되게 건물들끼리 그런 내기를 통해서 한번 이벤트가 있었는데 버핏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지펀드는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해지펀드 하는 것보다 그냥 인덱스 미국 대형주 지수에 투자하는 게 승률이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해지펀드 굉장히 유명한 해지펀드 대표는 아니다. 해지펀드가 성과가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둘이 내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돈을 딱 넣어놓고 10년 후에 성과를 가지고 그 돈을 이제 기불하자 이긴 사람이 원하는 곳에 기불하자 이렇게 내기를 했고 그게 이제 2008년 1월 1일부터 해서 10년간 운영한 거예요. 운영 결과는 S&P500이 훨씬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이 승리하고 그때 이제 두 가지 큰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버핏한테 덤비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과 역시 지수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재밌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버핏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해지펀드 수수료 너무 비싸고 생각같이 성과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버핏 같은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길 수 있으면 얼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버크셔 이제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의 성과를 보면 40년치 누적 성과는 S&P500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데 최근 20년 성과는 또 의외로 S&P500 지수 미국 대형주 지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버핏이 이제 위원장에 이런 얘기 썼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재산의 90%는 S&P500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고 남의 10%는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위원장에 써놓은 것처럼 이 인덱스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꼭 검토를 해야 되고 가져가야 되는 투자가 아닌가 싶고요. 인덱스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인덱스 펀드를 하거나 아니면 ETF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 투자의 과장이 뭐 말만이 아니고 뭐 10년 동안 실제로 해서 보여준 거니까 이제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ETF 권하는 건 당연히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특히 이제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에 한국 주식을 똑같이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그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소액으로 1, 2만 원 가지고도 ETF를 한 주를 사면 그게 한국 주식을 그대로 따라가주고 그리고 또한 뭐 작년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직접 바꿔서 환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달러 ETF 같은 걸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달러가 빠지면서 또 이제 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실물금을 사거나 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금 ETF를 삼으로써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소액으로 이제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운용사나 이제 관계된 회사들이 보수로 이제 당연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보수 수준이 펀드하고 ETF를 비교했을 때 한 5분의 1 수준 굉장히 보수가 저렴하다는 장점 그리고 ETF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매일매일 공개를 해요. 투명성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보니까 거의 뭐 주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매매는 주식처럼 하기 때문에 황금성이나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ETF가 지수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설명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뭐 하여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쉽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코스피 움직임을 따라가겠어 라고 하면 최소한 코스피 상위 200종목을 다 사야 되는데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용 자산운용사가 자기네가 직접 코스피 상위 200종목을 다 사는 거예요. 비율대로 시가총액 비율대로 그러면 이거를 나는 만원, 이만원 내서 이 상품의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를 나는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상위 200종목을 다 사서 보유해서 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중에 그 일정 지분을 취득한다. 이런 게 네.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ETF 투자하기에 특별히 좋은 시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장에서는 ETF가 더 좋냐 혹은 상승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 좋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종목 장세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에 따라서 어느 제품이 어느 상품이 더 좋으냐는 없는 것 같고요. 시장보다는 내가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다룰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물금을 산 다음에 사물금을 산 다음에 그거의 지분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을 따라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들이 있어요. 원유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도 S&P 500개 주식을 제가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양한 투자 상품 해외에 있는 투자 상품 같은 거에 이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전문가들만 가능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채라든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들인데 그런 거를 개인들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ETF 하시는 분들이 ETF가 투자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잘 활용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투자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책 보면 ETF는 요리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데 요리라면 흔히 얘기하는 레시피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ETF 레시피가 있습니까? 네. 제가 ETF를 요리에 비유하는데 일단 투자 자체를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가 요리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밥만 먹을 수도 있고 고기만 먹을 수도 있고 김치만 먹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그게 맛있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맛도 있고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접근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개별 주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손질되지 않은 요리를 손질되지 않은 요리 원재료를 내가 직접 손질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참치를 먹고 싶은데 참치를 직접 잡아가지고 그거를 해체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개별 종목을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참치를 참치회사에서 참치캔으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몇 천 원으로 참치캔을 사서 먹으면 되거든요. 이게 ETF하고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대형 참치를 내가 가질 필요가 없고 운용사가 이걸 가지고 캔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밀밥에 들어갈 시금치나 김치를 내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누군가 김치를 담아서 작은 포장지에 넣어서 주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ETF라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기초되는 요리의 손질이 아니라 이미 손질된 재료들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섞어서 먹는 거죠. 간단히 제가 초간단 비빔밥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자취하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냥 밥 햇반 같은 거 데펴서 넣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대충 넣고 참치캔 하나 따놓고 고추장 뿌리면 한 끼 요리로 충분하거든요. 굉장히 고급 음식점에서도 비빔밥이 나오지만 이런 비빔밥도 괜찮다. 근데 이거를 ETF를 가지고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되냐. 그러면 ETF 간의 궁합이 필요하거든요. 음식도 궁합이 중요하잖아요. ETF도 궁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ETF만 3개를 가져가면 썩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위험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빠질 때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자산들은 서로 움직임이 다른 자산들 예를 들어서 주식과 달러 왜냐하면 작년에 다 겪어보셔서 이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주식 빠지는데 달러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달러를 팔아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6가지 정도의 재료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식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주식, 그 다음에 주식의 변동성을 감내해주는 국제 그리고 작년이나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같은 경우가 주식 국제에 같이 빠졌거든요. 이럴 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달러 자산 그리고 금 그리고 해외 투자 이렇게 하면 6개 자산군이 돼요. 이 6개만 딱 섞어서 넣어도 굉장히 안전하면서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재료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조금 들어가는 게 있고 할 텐데 이 6가지 재료를 배분하는 원칙 같은 거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 너네는 어떻게 하냐 우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모델로 삼을 만한 게 연기금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 많이 있고요. 노르웨이 국프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연기금들이 수십 년 동안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산 배분 내역이 사후에 공개가 돼요. 1, 2년 지나면 다 공개되는데 그걸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자산군에 나눠서 투자한다는 건 공통적인데 누구는 국내 주식을 많이 넣고 누구는 또 해외 체크를 많이 넣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최적의 자산 배분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적의 비율을 찾는 것보다 적당히 분산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누냐. 실질적으로 라고 하면 반반이죠. 반반. 되게 단순 무식한 방법인데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을 먼저 나눈 다음에 위험 자산의 반 안전 자산의 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 비율을 결정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두 가지 많은 독자분들이나 컨택하시는 분들이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자기는 경제가 불황이 오고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전 자산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혹은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싸질 만큼 싸졌으니 주식이나 이런 해외 투자나 이런 위험 자산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의사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예측하는 게 틀리는 순간 상대적인 손실률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안전 자산을 더 많이 가져갔는데 주식이 막 훅 반등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을 못 얻은 거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인 그런 시점에 맞춰가지고 하는 접근들은 실패할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측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시장의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예측을 개인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수더분하게 골고루 좀 섞어서 그냥 최소한 2, 3년 이상은 그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위험 관례도에 맞추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도 높지만 나 변동성도 견딜 수 있고 2, 30% 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20년 21년 같은 호황장이 오면 자기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작년에 아마 되게 고생하셨을 거예요. 불과 2, 30% 빠졌는데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의 위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 그 정도 변동성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면 너무 많은데 너무 자주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가 1,400만 정도 된다고 작년 초 자료에 나왔는데 그 1,400만 중에 절반이 주식시장에 진입한 게 202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코로나 때 빠지고 동학개미 얘기 나오면서 주식시장 상승하는 걸 보고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겪는 건. 책에서는 봤겠죠. 2008년에 반토막 났고 그전에 많이 반토막 났는데 자기는 처음 겪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되게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긴 시간의 역사를 보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고 아무래도 투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개별 종목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개별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이런 ETF 같은 뭐 지수폰 지수형 투자 이런 걸 좀 선호하나요?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굉장히 재밌어서 번역하면서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계를 내봤는데 소득이 많거나 부자이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ETF 투자를 더 선호한다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ETF 투자자들의 특성을 이제 같이 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이제 알뜰하고 또 스마트한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런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국내에도 이제 이미 ETF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ETF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ETF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장점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국내 ETF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그런 이제 좀 장점들을 많이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ETF 투자라는 게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에 비해서는 역시 좀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안전합니다. 근데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쨌거나 투자기 때문에 리스크는 안고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가 감독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ETF를 상장할 때 개별 종목 상장하듯이 ETF도 상장을 하는데 상장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요. 그래서 뭐 몇 개월 이상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상품 자체를 이렇게 규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ETF가 사용하는 기초지수가 어떤 거냐 이런 거 다 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분산 요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원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네. 그리고 또 또 상장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운용할 때는 또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용하는 것도 계속 체크를 해요. 계속 체크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하고 상장 폐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통제를 해주는데 어떤 거냐면 ETF가 상장돼서 개인들이 거래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안 돼요. 굉장히 비싼 값에 사거나 싼 값에 팔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ETF를 상장하면 이 ETF를 반대쪽에서 매매를 해주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화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ETF를 팔고 싶어요. 주가가 쭉쭉쭉 빠져서 나 이 주식 ETF를 팔래 라고 하면 약간의 손실은 보지만 바로 팔릴 수가 있거든요.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제도나 틀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투자에 위험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ETF 할 때도 리스크라는 건 분명히 있을 테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ETF가 상장 폐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되나요? 추적 오차라고 해서 기초지수하고 ETF가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지수가 3% 떨어졌으면 얘도 3% 떨어지고 오르면 올라줘야 되는데 얘는 너무 따로 논다. 이런 게 과도해지거나 가격 계리율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하면 거래소에서 계속 경고를 줘요. 경고를 주고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해지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ETF의 규모 자체가 돈이 모인 거 자체가 50억 미만이 계속 이어지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권유해서 실행을 하는데 ETF 상장 폐지되면 내 돈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ETF 운용사가 있고요. 내 돈은 운용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증권사에서 매매를 하는데 내 돈이 처음에 증권사에 있다가 ETF를 사면 ETF 운용사에 갈 것 같은데 운용사가 아니라 이 운용사가 운용하는 돈은 또 수탁은행이라는 곳에 실제 돈이 있어요. 그래서 ETF 운용사가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한 거죠. 그래서 다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예금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예금보험 봉사에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ETF는 1억 원이 넘어도 수탁은행에서 다 돌려줘요. 수탁은행이 망해도 수탁은행이 수탁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예금보다 더 안전한 면도 있다. 물론 그런 경우에 원금이 전체가 보장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전체가 보장됩니다. 그렇습니까? 원금하고 내수입금이 다 보장되고 물론 가격이 변동돼서 손실 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다 보장이 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ETF 관련해서 사실 여러 차례 방송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대개는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ETF가 있으니까 아마 ETF만 소개하려고 해도 방송은 몇 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어떤 카테고리 범주가 있는지 또 범주별로 대표적인 ETF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보통은 많이 관심 가지는 것들이 테마형 ETF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왜냐하면 핫하기도 하고 많이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해서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먼저 추천드리거든요. 주식 카테고리 채권 카테고리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 투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식과 국채 채권을 빼고는 다 대체 투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식 국채만 했었기 때문에 대체 투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대체 투자 안에는 부동산 보통 리치 형태로 많이 있고요. 이런 ETF들이 있고 부동산 리치도 지역마다 달라요. 한국 거 미국 싱가포르 일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통화 ETF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달러하고 엔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훨씬 많은 상품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통화 자체가 오르고 내려가는 그걸 내 투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쓰면 되고요. 원자재 분야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 은 도 있고 구리 금속 원유 원유도 굉장히 급등락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팔려동 이런 되게 다양한 원자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채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국채, 회사채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안에서도 단기채냐 만기가 3년이냐 10년이냐 30년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에 따라서 채권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만기별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관심도 가장 많으실까요? 관심도 가장 많고 좀 가깝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도 해요. 선진국, 신흥국, 유럽, 아시아, 라틴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별로도 다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등등 해서 그 국가의 대표지수 혹은 중소형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단계를 내려가면 섹터별로 ETF들이 있거든요. 크게는 에너지, 소재철강,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별로 해당 섹터에 관련된 회사를 모아놓은 그런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팩터별로도 나눠져 있어요. 팩터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에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 팩터를 정하는데 주로 모멘텀, 추세가 계속된다라는 모멘텀의 근거에서 모아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밸류가 좋은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을 모은 로우볼 이런 ETF들도 있고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를 모아서 운영하는 ETF들도 있어요. 그래서 팩터별로도 있고 그 다음이 테마로 가죠. 테마도 굉장히 유행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ESG라든지 2차전지 게임 케인 뉴딜도 전정부에서 만들었던 아이디어인데 그때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나왔었어요. 5G 에너지 웹툰 드라마 이런 것도 있어요. BBIG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계속 최근에 또 방산 관련된 ETF도 출시됐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많은데 그럼 이제 개인들이 뭐부터 봐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크게 이제 주식채권 대출 투자 이렇게 쭉 보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같은 걸 추종하는 ETF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섹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ETF를 사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방식은 아니다. 분산 투자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일종의 사실은 몰빵인 거죠. 몰빵입니다. 자기는 이제 분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빠질 때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인데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따라서 하거나 어떤 권유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하는데 소재로 한번 좀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자 우리 이사님이라면 뭐 이런 투자를 하겠다. 기업이나 기업이나 업종 어떤 분야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접근하는지를 책으로 계속 이제 써서 출간을 했어서 이미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자산맵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마켓 타이밍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통은 시장이라는 걸 주식시장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산배분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달러 골드 뭐 여러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주식이 계속 빠질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 자산배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시점을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자산에 분산을 하고 분산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믿게 되면 뭐 오늘 투자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 저는 이제 자산배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유망한 섹터를 많이 찾거든요. 근데 유망한 섹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그 예측이 맞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 산업이 발전해도 내가 산 종목이나 섹터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산업은 융성한데 내가 내 투자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어떤 자산군이라든지 대상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 안에도 비슷한 ETF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ETF를 고를 때 거래량이나 시가종이 큰 그리고 운용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좀 주의하셨으면 싶은 게 뭐냐면 테마 유행 이런 거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이 전 세계 5위 정도 되는 부자인데 버핏의 장기 수익률도 20%가 연 안 돼요. 20%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특히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스테디셀러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시장의 흐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ETF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F를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시장 대표지수 이런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ETF들이 코스피 200 ETF가 있는 반면에 코스닥 ETF도 있고요. 여러 가지 ETF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매매를 하고 있는 ETF 그러니까 시가총이 크고 거래대금이 큰 그런 ETF를 대표 ETF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을 보신 다음에 만약에 코스닥에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국내 비중을 일부 쪼개가지고 코스닥을 사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분산을 해가지고 자산별로 지역별로 ETF들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해외 ETF를 해야 될 것인가 국내에 있는 ETF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것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한 2016 17 7년 그 이후로 계속 미국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에서도 환율이라든지 수수료 이벤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서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서학겜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SPY 이런 ETF들이 있거든요. S&P500 ETF인데 가장 큰 ETF예요. 그걸 직접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미국 S&P5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상장된 ETF 아까 말씀드렸던 SPY라는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S&P500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매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전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미국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매매를 할 때 매매 수수료가 0.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매를 할 때는 0.015% 혹은 무료 이벤트 하셨으면 무료예요. 매매 수수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면 장점이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이 안 돼요.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걸 장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신에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대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국내에서 하되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이 양도소득세 22%보다 더 적은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절세 계좌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아니면 ISA라고 절세 통장이 있어요. 이 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낮은 세금으로 미국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돼 있는 미국 ETF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스파이라는 ETF를 직접 거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에 노출돼 있어요. 달러 변동성까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상장돼 있는 걸 하게 되면 ETF 이름 뒤에 관로해서 H자 들어가는 게 해지가 된 거예요. 통화 변동성을 해지한 상품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환을 노출시키고 싶으면 노출시키고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하는데 미국에 직접 하시면 환해지 비용을 자기가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 상장돼 있는 상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절세 계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 상품을 먼저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현실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신통치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돼야 되나 아마 그 양 갈래길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작년 한 해 성과를 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빠졌거든요. 삼성전자도 30% 가까이 빠졌고 그리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테슬라 애플 할 것 없이 다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 책을 보시고 메일을 주시고 이런 분들이 책을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자산 배분 투자 맞는 것 같아. ETF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 이미 물려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는데 지금 천만 원 있다. 그냥 깨끗한 돈 천만 원 있는데 그러면 그 주식을 사실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봐요. 안 산다고 해요. 대부분이 안 산다고. 왜 안 사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기는 쭉쭉쭉 올라갈 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 산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돈이 있는데 그 주식을 안 사실 거면 그 주식에 투자 가치가 없는 거다. 독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안 갖고 있었던 상관없이 그건 당장 파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천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냉정하게 보면 비슷해요. 한국에 투자할 거냐 미국에 투자할 거냐를 얘기를 할 때도 오늘 기준으로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유 효과라고 보통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손실을 확정할 수는 없어. 이렇게 손실 회피 편향인데 이런 감정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항상 기업을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자는. 그 투자 대상을 사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저는 되게 이제 좀 잘라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계속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당장 매도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바꾸시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어렵냐 하면 투자 철학이 확립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철학에 걸맞는 투자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친구 핸드폰에 있는 수익률을 본 다음에 종목을 덜컥 사요. 그게 실천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하면 나머지 과정이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 철학이 무슨 소리냐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뉴욕대에 있는 다모다란 교수가 자기 책에서 밝힌 내용인데 굉장히 공감해서 그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투자 철학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려면 경험도 많이 쌓이기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 관점에서는 주식은 항상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굉장한 상승이 오면 그 다음에 반대로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반대로 또 하락이 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익혀나가는 게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책도 좀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대하는 태도 사실은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올릴 수가 없는 건데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시장을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이냐 그럼 또 다 대답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그 변동성을 대하는 태도는 좀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변동성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조언 좀 해주시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항상 거품이 꼈다가 폭락했다가 거룩이 꼈다가 폭락했다가 반복하거든요. 코스토라인 같은 경우에는 계란 모형을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계든 아니면 실전 투자자든 시장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해요. 그리고 장기평균의 회기를 하고 거기서 또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가 산 건 계속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저도 2008년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런 뭐 당연히 과거에도 하락이 있었지 그냥 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완전 다른 세상인데 그걸 작년에 많이 겪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변동성 자체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변동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야 투자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기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작년은 모두가 힘들었던 해라고 생각하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작년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리 분산해놓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다. 시장의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변동성이 두렵진 않아요. 근데 주식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 하락폭이 온전히 와닿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같이 가져감으로써 그런 하락조차도 어? 그렇지. 이때는 달러가 올랐었는데 과거에도 올랐는데 작년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S&P500이 장기적으로 연 이를테면 9% 이를테면 수익률을 올린다.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그 9%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는 해는 진짜 몇 해 안 되고 맞습니다. 오를 때 몇 10%가 오르거나 물론 떨어질 때 또 떨어지고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오른 해가 더 많긴 하지만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그런 공부를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통 투자를 접근할 때 이런 자산배분 투자를 자꾸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다양한 자산이 있고 그 자산들의 움직임도 또 달라요. 특징도 다르고 근데 다양한 거 공부하지 않고 과거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천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을 보면 전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구경수사과 음악미술체육까지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는 행위를 할 거라면 부동산만 하거나 주식만 하거나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할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 대상이 어떤 건지를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주식하다가 실패해서 부동산 넘어가거나 부동산 하다가 물려가지고 또 다른 거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 수업료를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첫 출연이시고 마무리하면서 이 고민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그런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언급 드렸는데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또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투자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적은 시장이나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자 자신입니다. 다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해야 되고 투자 시장에 이제 곰과 황소를 많이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불장, 불마켓, 베어마켓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와 이유가 탐욕과 공포거든요. 보통 탐욕으로 이제 대지를 상징하고 공포를 양을 상징하는데 20년, 21년 같은 상승장에 탐욕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넣진 않았나 너무 많은 대출을 끌어다 쓰진 않았나 이거가 되면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무서워요 시장이. 근데 공포에 질리는 거죠.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떠나고 예금에 갈아타고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반등하기도 하거든요. 이 반등하는 시장에 발을 안 담궈놓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반등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빠지지도 말고 너무 탐욕에 빠지지도 말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을 얻을 기회는 계속 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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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